어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시네! 나란다! 왜 이렇게 세워?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이거 켜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작업실에 왔어요.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곡을 하고 있는 팀이죠. 저희 팬분들은 박상이라고 일본 앨범부터 해가지고 저랑 이제 거의 팀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옆에는 이제 모상훈이라는 친구인데 아무튼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회사에서 특명을 받았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틈타 저희가 곡을 한번 만들어서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거다.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수집해서 고르는 걸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될 건데 최대한 우리가 뽑힐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데? 왜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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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코드 먼저 잡아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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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두개 순서 일단 바꾸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자고 오 좋은데 거기? 좋은데요? 저거 먹으면서 살리고 지금 중간에 되게 애매한 음들이 있잖아 그 다음 이거 지워둬 까먹는다 까먹는다 멜로디 기억하지 이거 지금 그냥 보이스라도 녹음이 돼 야 이거 진짜 내 목소리 같애 형 이거 근데 방금 한 것처럼 이거보다 이거 형 알지? 약간 벨 소리 같은 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냄새난다 뭐 좀 걸어줘 쟤 쟤 쟤 지금 외로워 혼자 너무 튀어 해보고 싶었던 거야 해보고 싶었던 거야 오 좋은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콘서트 하잖아 모든 곡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프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너무 슬프면 또? 형 이별 중요하지 왜 이렇게 슬퍼 너무 슬프다 나은 빈고신다 난땅 내일만 나은 빈고신다 나은 빈고신다 한 번 차게 내일만 나은 빈고신다 내가 할게 태어만 하는 거야? 응 아직 영화가 안 끝났어 작업실 거의 다 왔어요 응 아직 안 끝났어 복잡해 마음은 밥 이끈어 약속해 밥 흥끈어 밥 어린 선수들이 밥은 밥 흥끈어 밥은 밥 먹어야하지 밥을 먹어야하지 밥은 밥 먹어야하지 밥 먹어야하지 스틤 Trez Time 이거 여기 봐 이거 여자 파트이지? 형 파트 나라고?! 스티름 1스트 스티름 3스트 쵸비 길이로